새내기로 들어왔어요. 패션 디자인 학과, 생활 스포츠 학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수빈, 강다니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다니엘입니다. 김정현 님. 아, 김정현. 너무 좋아. 찰복숭아, 어딘 봄. 찰복숭아. 대격적인 춤. 찜팬입니다, 찜팬입니다. 얘를 또 이렇게 딱. 그러니까 갑자기 없는 기운이. 아이, 나 완전 매니아를 다 알아. 아이, 더 헷갈려지. 찜팬을 왜 헷갈리게 만들어. 네, 라니엘. 아, 나 이거 봤어. 채수빈! 너무 그냥 놀랐어요. 이렇게 들렸어요. 잘했어. 제가 제대로 들은 거 맞죠? 네, 라니엘. 결과는? 어휴, 이게 뭐야? 살려주세요. 보내지 마세요, 제발. 쪼런 거 아니죠? 제발 그만해. 제발 좀 내가 이렇게 피잖아. 우와. 우와, 이거. 제일 짜증나.